무료 가치 한 몸만 돌리고 천사인데요 언니 자 무료 가치 한 몸만 돌리겠습니다 자격 나옵니다 진짜 여러분이 원하시는거 나옵니다 진짜 오케이 자성 봐요 봐요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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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성 나왔게요 지금 자성 지금 자성이에요 지금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입니다 지금 어느 자성이나 볼까 다들 기대해주게 됩니다 뭐재날이라뇨 이게 바로 꿀잼이죠 자성 왔죠 꿀잼날이 아주 좋아요 일단 삼성하러 나왔고 가자 삼성 지금 두 번이 나왔고 일단은 삼성에 붙여갖고 자성이 좀 나왔을 수 있는데 오케이 누구야 오 이쁘다 혹시 원하시는거 나왔나요 네 하하하하 무료 가치 무료 가치 안에서 후허허허 아 머리소리 бег카맨님은 아무리 뽑아도 안나왔던게 이게 나오네 아무리 뽑아도 안나왔던 자정 자, 나왔어요. 이게 윗특각이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